천지왕은 옥항이고 지부왕은 지부왕은 총명부인 서수아미 양허죽에 근데 옥항에서 천지왕이 총명부인한테 지하에 지부왕신이 너린가라 그 년 너린한 지부왕 총명부인은 천지왕이 내린 안에 밥을 헌상 천령 내놔 살 거 아니라 그 년은 밥을 헌상 천령 내놓채는 난 썰이허신거라 밥을 썰이허신한 그 거울에 수맹이 덥덜덜이 살았신디 수맹이 가이신디 수맹이네가 경찰사랑 곡석을 허면 이제 동네에 장례에 빚어주고 어신사람들 와그넹에 이제 꾸어당 먹었당 쇠곡석 허면 물고 커는디 무궁곡석 장례주왕 받을 땐 쇠곡석으로 받고 또 대로주왕 말로 받아먹고 말로주왕 섬으로 받아먹고 그러나 말하자면 완전 욕심쟁이 주게 이제 대미 썰에는 대몰레를 석겅 놈을 주고 소미 썰에는 소몰레를 석겅 놈을 주고 대나 이제는 총명부인은 밥헌상을 천리제는 난 헐소시제 수맹이네 집이 간 썰 헌데를 간 장례 빚저다 그걸 헌작박 거려놓은 시선 밥헌상을 천련 천지왕한테 상을 들런가 난 천지왕은 첫 숟가락을 뜬 게 머리 그냥 씹힌 거라 그나는 총명부인한테 어떤 한 한 채 숟가락이 머리 씹힌 때 그나는 아예 그런 게 아니고 이 거울에 수명이가 있은디 수명이네 집인 이제 묵은 곡석 놈 주어던 자기가 받을 땐 쇠곡석으로 받고 이제 대로 주어던 말로 받고 대미 썰에는 대몰레를 석고고 소미 썰에는 소몰레를 석겅경 놈을 줌쟤 난 상을 물린 거라 이제 상을 물린 거라 이제 상을 물린 하는 말이 대별루왕이 총명부인 거라 이 상 물리면서 이걸랑 시걸명 잡시커형 이제 나 뒤에 이제 삼천명의 금상 금상 5천명의 이제 중생들이 오람심에 시걸명 잡시케당 줘불고 그처럼 그 나쁜 마음 먹은 수명이네랑 이제 이걸래 놔둘 필요가 없다 수명이네랑 사롬 죽어난 뒤 이제 귀황풀이 할 때랑 오곡밥 허영 경영 그걸로 이제 주랜 그냥 법제법 마련해둔 이제 그날 밤은 이제 밤이 어두건 초경 이경 야사상경 넘은 깊은 밤 넘은 뒷날라치 덧구러 가난 천재왕이전 옥항엘 올라살 거주게 그냥 올라가잖아 난 총명부인 하는 말이 대별루왕님아 간밤이 된 아기는 나면 뭐의 이름을 지웁니까 그냥 난 대별루왕 하는 소리가 만약 헌태줄에 이제 두 개를 낳대 아들랑 낳건 문제난글랑 대별루왕 말제난글랑 소별루왕 개경 이름 지워주고 만약 떨랑 낙글랑 문제난글랑 대털루왕 말제난글랑 소털루왕으로 허영 이름을 지워두래 그러면 본매분짝이나 줘던 값어 그냥 본매분짝 내준 거 이제 콕씨 시방원을 내준거라 이 콕씨를 정월 첫 해일날 걔난 도세기날이죠 걔난 첫 돈날 돈날 이걸 신검 이거 순이낭 이제 자락을 낭 헌줄낭 지붕호텔에 발을 벗게 하고 두줄낭 옥항들에 올리래 그냥 갑은디 아닌게 아니라 이제 애기 낳은 아들 성재 낳은 거 아니 걔난 몬전한건 대별루왕으로 이름을 지우고 이제 말전한건 소별루왕으로 이름을 지워하고 그 이야기들이 커가는 아예 아방국도 이제 처지를 헉켜 어몽국도 처지헉켜 이제 성재가 허여가는 이제 조고나시가 더 요망진 모양이라 걔난 소별루왕 하는 말이 그러면 성님아 우리가 예수기나 이제 제껑 이기는 자랑 아방국을 처지를 허고 지는 자랑 어몽국을 처지를 허주허는 경애도 그가 남명이나 허래 그러나 이제 소별루왕이 성님아 어떤 일로 이제 동지 섯돌 서란풍이 불어영 백눈이 펄펄 오고 이렇게 가면 어떤 나무는 잎이 푸려 서시 서철 시앙삭삭 이제 싱싱하고 어떤 낭은 잎이 다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나 대별랑 하는 말은 서론 나동식아 모른 소리 하지 말라 속이 여문 낭은 잎이 안이 떨어지고 속이 구린 낭은 잎이 떨어진대 경헌아 성님아 모른 소리 하지 맙소 어떤 은한 머구낭은 속이 여마도 잎이 떨어집니까? 경헌고 어떤 은한 왕대죽대는 속이 구려도 잎이 안이 떨어집니까? 그러나 나동식아 왕대죽대는 속이 머디 머디가 탱탱 여문한 이제 겨울에도 잎이 안이 진다 이제 그러면 알았으면 그러면 성님아 어떤 은한 동산에 푸른 이제 매가 졸르고 굴렁에 푸른 매가 짐니까? 동산에 푸른 이가 이제 비가 오라도 물이 잘 어시나 매가 졸르고 굴렁에 거는 아무래도 물이 고이니까 경헌한 매가 진다 결국 아무래도 햇빛도 맞고 뭐하는 성님아 모른 소리 하지 맙소 우리 인간 사람은 어떤 은한 머리에 머리는 시인 대자 머리 숲의 머리가 되고 발등에 털은 쫄름내까? 그러나 거기서도 이제 진거라 예숙도 지은 그러나 아쉬운 말이 성님아 경마랑 우리가 꽃춘심이나 하여 이제 꽃이나 키와 부왕 번성하는 자랑 이제 엄홍국이고 아방국이고 인혁이 처지하고 장한 일로 처지하고 이제 번성을 못하는 자랑 이제 엄홍국을 처지 없지게 내놨게 경허리네요 이제 서천꽃밭에 간 꽃씨를 간 은상기에 꽃씨를 하나씩 심은 이제 수둠주고 물주원 댕기단부는 대별랑 신근꽃은 막 시향삭삭 고아지고 소별랑 신근꽃은 검율이 된 거라 이 소별랑이 꾀를 쓴 거라 성님아 우리 점이나 한 점 잡죠? 그러나 성은 남이도 숙지하신 거라 경허라 하여 이제 누운 점을 자는디 그 점 자는 동안에 꽃을 바꿔놔본 거라 소별랑이가 꽃 바꿔놔던 성님아 일어납어 난 일어난 분아 꽃은 바꿔진 거 아니냐는 대별랑 하는 말이 서른 나동식아 어뜩이엔 꽃사발은 선후 도착이 되연 이제 바꿔줬땐 하는 말이죠 선후 도착이 되었자마는 기어 늘랑 어몽국을 처질러라 날랑 아반국을 처질러마 깨날 이제 그 콕시 신근 헌 줄은 지붕은 털 올리고 양 줄은 옥황들에 올리난 대별루왕은 그걸 탄 난 올라사진 하나 올라가던 분아 말 물은 가막새들 새 새 징승들이 그 길 징승들이 막 오조조조조 말을 걷는 거라 사람 고치 말을 걸어 난 아이고 이거 영어면 안 되켜 이거 겁을 갈라야 되켜 이제 소피꼬르를 단말닷대 칠세우를 헤어다 이제 동서들에 싹 허튼한 말 물은 가막새들듯이 새가 졸란 그냥 말을 못 걷게 만들고 아이 보 난 귀신 갈띠 생인이여 생인 갈띠 귀신이여 막 그냥 서로가 헛거진 걸 하나 아이고 이것도 안 되켜 이제는 이걸 겁을 갈라서 주긴 해요 남정중 화정예인은 신이 있어요 이게 난 저싱법을 마련한 남정중 이싱법을 마련한 이제 화정예 하나 이제 남정중 화정예인을 불러다 내 이제 귀신 갈띠 귀신 가게 하고 생인 갈띠 생인 가게 난 귀신은 저싱들에 보내게 하고 우리 생인은 이싱들에 보내게 해 이제 겁을 갈라 올라사지나 난 아야 하늘로 털어버려 난 나지도 해가 두 개가 떠오고 그러나 해가 두 개 떠 난 인간 백성들이 저자 살 수가 없고 이제 가진낭에 가고 목울메 영 죽고 막 해가고 밤인 되면 또 덜 두 개 갔다 오 난 백성들이 천명 백성이 이제 고사 얼어 실려 경연 이제 접신물에 가 빠져 죽고 막 경에 가난 아이 이것도 아니네 걘 이제 궁정방에 널려들어 대별랑은 청근들어 백근쌀 원이둥둥 금물여단 앞에 오는 일광 생겨두고 뒤에 오는 일광을 그 화살로 쏘아 걘 맞춰단 동의화당들에 이제 받지 해두고 소별랑은 이제 또 원이둥둥 금물여단 활로 쏘아 내 앞에 오는 월광을 생겨두고 뒤에 오는 월광을 맞춰단 이제 가운데 받지 하니까 이제 헛하늘에 해도 하나 헛하늘에 돌도 하나 그러니까 난 일일광도 도업 월일광도 도업 이제 아방국으로 간 경여든 이제 아방국으로 저 대별랑은 도올로 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아방국들에 갈 때 용상을 탄 갔더니 용상을 탄 가는데 용상 후에 탁 간지 난 용상이 드르륵 하나네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임재모론 용상아 걔는 왼 주먹으로 왼뿔을 탁 친한 걔는 용상은 왼뿔이 어짱해 걔는 용상도 탄 갓 쨍하고 걔는 저승법을 말하는 대별랑도 도업 소별랑도 도업 이것이 천주왕 본입니다